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반문조사가 열립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전당원 투표 저지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1분 뉴스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반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40억 원대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치소 반문조사는 이번이 6번째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의당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비 당원들로 구성된 나쁜 투표 거부운동본부는 어제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39명 중 20명이 이름을 올려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 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합법적인 당원 주권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며 헌박하는 한편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일정입니다. 1분입니다.